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이모 교수를 미모로 착각을 해가지고 발언하면서 망신사를 하는데 이어가지고 이번에 mbc가 한동훈 장관의 처조카 최씨의 이모부인 한동훈 장관을 외삼촌으로 보도해가지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보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현재 친여 언론 측에서는 한동훈 장관 관련해가지고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를 엮으려고 아직도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mbc pg수첩 측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처형 진씨의 자녀들에게 쏟아진 입시 관련 의혹을 집중 취재를 했으며 여전히 친여 언론 측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딸의 입시 문제와 조카들의 입시 문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저께 mbc는 현재 고등학생인 한동훈 장관의 딸 한모씨의 스펙 만들기에 한씨의 이모 진 모씨가 관여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진 모씨와 그 자녀에 대해서 취재를 했고 진씨의 첫째 딸 최 모씨는 현재 대학 치대에 재학 중이며 일부 한국 언론에서 최씨가 논문 표자를 통해서 대학을 입학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최씨는 온라인에 직접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pd 수첩 측에서는 최씨가 올린 글을 발췌를 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보도를 내보냈는데 최씨는 영어로 언클이라고 썼지만 mbc는 이것을 외삼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하지만 한동훈 장관하고 처조카 최씨의 관계는 이모부 관계여가지고 좀 부정확한 보도가 아니었는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청자라든가 네티즌들은 mbc의 해당 보도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기본적인 팩트체크 조차도 안 돼 있어서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제작진이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식의 호칭을 모르는 것인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청문회 때 김남국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제대로 검증도 하지 못했는데 또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네티즌들은 한동훈 장관 딸은 아직 입시를 시작도 안 했는데 입시 비리로 엮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 억가 아닌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아직도 청문회 때 뭔가를 못해가지고 해보려는 모양새인데 사촌까지 엮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솔직히 웃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사촌 문제를 왜 한동훈한테 따지는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mbc 하면 조국 주변의 문제라든가 조국 주변의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드를 치던 방송사인데 한동훈의 자녀 문제도 아니고 한동훈의 사촌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라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난 조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은 mbc가 한동훈 장관의 사촌 문제를 이런 식으로 파고드는 것은 솔직히 좀 어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mbc가 이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의 주변을 터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거나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는 한동훈 장관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mbc가 지금 너무 삽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한동훈 장관의 잔여 문제는 이미 민주당 철험회에서 조차도 저번에 망신을 당하고 손절한 상황인데 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현재 상황에서 mbc가 취재를 해야 되는 것은 최근에 조민의 소식을 보니까 중졸이 될지도 모르게 생겼는데 무자격자로 보이는 인물이 의사 생활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이거나 먼저 좀 취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 한동훈 장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저번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차기 대권주자로 처음 등장한 가운데 이번에 새로운 여론조사에서는 지난번의 조사보다도 지지율이 눈에 띄게 폭등을 해가지고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에 rnsearch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1일에서 13일 차기 지도자에 대해서 물은 결과 이재명이 29.3, 오세훈이 23.99, 한동훈 장관이 15.1% 순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10일에 4%로 처음 한동훈 장관이 차기 지도자감으로 등장한 가운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지지율이 폭등을 한 것인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18세에서 20대가 이재명에 대해 34.4%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오세훈이 19.9, 한동훈이 10.5%로 뒤를 이었으며 30대는 오세훈, 이재명, 한동훈 순으로 세 사람 모두 다 오차범위 안팎에서 순위를 다투었습니다. 40대는 이재명이 37.7, 오세훈이 18.5, 한동훈이 16.4% 순으로 이재명 의원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크게 앞섰고 50대는 이재명, 오세훈, 한동훈 순으로 집계가 되었으며 60세 이상은 오세훈, 이재명, 한동훈 순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성별로 보았을 때는 남성들은 오세훈 시장을 가장 많이 지지했고 여성들은 이재명 의원을 가장 많이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부울경 지역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고 대구, 경북 지역은 특이하게도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장관의 지지도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보다도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한동훈 장관의 여권 내 입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얼마 전 지지율 조사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도 한동훈 장관이 차기 대권주자로 등장한 것에 이어서 지지율이 완전히 폭등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 차기 대권주자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이르죠.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명함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차기 대권주자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고 정치권이라든가 특히나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한 달 지지율이 일주일 지지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정치판인데 벌써부터 차기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는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한동훈 차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저번 여론조사 이후에 사람들에게 한동훈이라는 차기 대권주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준 결과라고 생각이 되며 그리고 그 외에도 현재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여러가지 보여주고 있는 행보들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의 의전이라든가 관행을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그 외에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라든가 국민적인 반발이 있었던 검수한박 법안에 대한 대응을 하는 모습 그리고 검찰 인사라든가 법무부 행정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가려워했던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준다는 평가가 많은데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 여론조사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심각하게 차기 대권주자로 한동훈이 부상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하기보다는 현재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인기투표 정도 얼마 전까지 언급이 되었던 한동훈 신드롬의 연장선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진영에서는 차기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뛰어들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중요한 원석이 하나 숨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동훈 장관 역시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많이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행보로 이어간다면 제2의 윤석열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보통oud 구름은 어디에 대한 짓